원달러 환율, 최근에 계속 상승하더니 오늘 장중 1,150원까지 지금 찍었습니다. 주가 상승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유재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네, 앞서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듯이 지금 원달러 환율이 오늘 장중 1,150원을 찍으면서 어제에 이어서 또다시 연중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이 되면서 이에 대한 공포심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이것이 또한 경기에 대한 우려까지로 이어지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현상이 좀 나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현상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뉴욕 증시도 간밤에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가격도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안전 자산들은 반면에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뭐 지금 환율이 그렇게 오르고 있다는 점,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반대로는 지금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또 하나의 안전 자산인 N화도 강한 움직임입니다. 미국의 국채 금리는 떨어지고 있죠. 안전 자산이라고 하는 미국 국채 쪽으로 자금이 쏠리면서 금리는 내려가는 이런 추세일 텐데요. 왜 그렇다면 이런 현상이 될까. 그러니까 델타 변이가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선진국들에서도 백신 접종이 확산이 되면서 이제 좀 잠재워지나 보다 했는데 새로운 감염자들이 델타로 감염된 분들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또다시 제2의 공포심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앞서 말씀하셨듯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300명을 넘어서면서 저희가 이제 거리 두기 4단계 시행에 들어가죠. 수도권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는 12일부터는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경기에도 타격을 줄 수밖에 없으니까 외환시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환율은 결국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 수출 경기가 매우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상승 압력은 좀 제한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우리가 왜 1,200원이라고 하면 완전한 위험 국면으로 넘어간 것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은 상승세로는 방향은 잡을 것이다. 이런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3월 팬데믹이 아주 절정을 막 치달을 때 그때 원달러 환율 1,300원 수준까지 올랐었는데 그때를 비교하면 뭐 그렇게 높은 건 아니지 않겠는가 생각할 수는 했지만 그래도 이런 환율 움직임에 의해서 시장이 주목하는 이유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작년 3월에 1,300원은 아니어도 거의 그 부근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그걸 고려하고 지금 차트를 보더라도 어느 정도 계속해서 박스권 움직임 보이다가 박스권 상단을 위로 올라간 정도인데 요즘 오늘 어제 계속 기사들이 계속 환율 기사가 나오니까 왜 이렇게 환율에 이렇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시장에서 이 환율에 주목하는가 하면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수출 경기가 매우 좋았습니다. 거기에다가 글로벌적으로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좀 강화되면서 주식이고 뭐고 다 오름세였고요. 여기에 대한 한국은행에서도 기준금리 인상 카드를 만짝거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결국은 환율이 하락하는 하방 압력을 주는 요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분위기가 갑자기 급변을 하다 보니까 외환시장도 그걸 빠르게 반영하고 하면서 이제 시장에서 외환시장에 주목을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특히 이 주식 시장에서는 이 환율을 더 주목하는 것은 어떤 수급과도 영향이 좀 깊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외국인 수급에 좀 밀접한 영향이 있는데요. 일단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의 흐름을 좀 보도록 할 텐데 현재 1조 1,150억 원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 스타트 하자마자 계속 팔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1조 원대까지 넘어섰고 이게 이달 들어서만 지금 2조 2,600억 원을 팔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결국은 위험자산 회피, 한국의 코로나 확산 이런 것 때문에 주식을 파나 보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럼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까 환율이 오르나 보다. 원화가 약세로 가나 보다. 여기까지 생각을 해도 사실 좀 깝깝한 상황인데 이게 또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환율이 올라가다 보면 이게 원화가 약세가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느 지점에 가면 이게 또 환차성 국면이 돼요. 그러면 이게 매물이 매물을 부르는 또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매물이 더 늘어날 수가 있다는 점. 그런 점에서 또 시장에서는 더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 예로 좀 보면 지난해 3월에 환율 급등 기간이 3월 5일부터 약 19일까지였거든요. 이때 환율이 1,181원에서 1,296원까지 급등을 했었는데 이 기간, 그러니까 10일 거래일 동안 외국인이 8조 5,700억 원을 순 매도를 했고요. 이때가 코스피가 가장 저점이었던 1,439포인트를 찍었던 그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외환시장, 경기 상황, 이 모든 것이 이제 맞물리면서 주식시장 수급에 다 연관이 미치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면밀히 체크를 하시면서 시장의 어떤 방향성, 전략 이런 것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분명 시그널이 계속 보이긴 했었습니다. 금도 계속 올랐었고요. 안전자산, 채권금리 또 이쪽에 돈이 몰렸었고요. 이해라 기자, 최근 포착된 것들 좀 정리해 주시죠.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좀 우리가 대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그중에 좀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를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최근 들어서 하락세를 계속 보였고 전일에는 1.2%대까지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한다는 것은 국채 가격은 오른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국채 금리가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했으니 국채 가격은 높아지고 있는 건데 그럼 이 가격이 왜 높아지느냐. 그만큼 수요가 늘어났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국채, 그러니까 안전한 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강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지표고요. 두 번째가 이 달러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전승지 삼성선물연구원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추세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달러온 환율 상승 베팅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또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상화폐인데요. 최근에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죠. 그리고 하락조정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위원 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가 강해지면서 비트콘이라든지 이더리움, 대표 가상자산의 변동성이 좀 크게 되고 있는 것도 안전자산 쪽으로 좀 자금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냐. 단기적으로 이럴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는 의견들이 짙은 이유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무리로 증시 전망 전략까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현재 분위기를 판단을 해보자면 최근 우리 양 지수가 좀 계속해서 올려왔습니다. 고점을 올려오면서 이런 증시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요구가 어느 정도 있는 가운데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동시에 좀 같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달러 강세에 따라서 신행 시장에서 자금 이탈의 우려감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투자를 할 때 이런 자금 이탈이라든지 유입, 이런 변동 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을 했고요. 다만 얼마 전에 6월에 있었던 F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테이퍼링에 대한 요건이 부합하지 않는다. 결국에 시중에 자금을 빨아들어 그런 요인이 아직 논의되기에는 좀 이르다라는 그러한 언급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기금리 인상을 단행을 해서 시중 자금을 흡수할 우려가 어느 정도 줄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최근 안전자산 선호 심리 강화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수급 이런 부진 요인으로 단기적인 변동성은 확대될 수 있겠지만 달러 강세 속도가 점진적으로 누그러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의 추세적인 상승세는 어느 정도 유효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은 우리가 무대로 조정의 기회로 판단을 해볼 수 있다는 분석이었고요. 다만 이호석 SK증권연구원은 경기 정상화를 두고 각국의 정책적인 요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에 따라서 기업들의 차별화 요인도 같이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는 실적 시즌을 맞이하고 있는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한 기업별 차별화 요소를 반드시 확인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을 했습니다.